순열 조합의 마지막 시간인 순열과 조합 이제 메인 파트가 되겠습니다. 순열, permutation, 조합, combination이죠. 먼저 순열은 순열은 쉽게 말하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ABC가 쓰인 카드 3장을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하면 ABC 또는 ACB 또는 BAC, BCA 이런 식으로 총 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카드 숫자가 훨씬 더 많을 때는 어떻게 구하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죠. 자 여기서 생각해보면 ABC 3가지 카드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건 ABC 중에 하나,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ABC 3 카드 중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남은 건 두 개밖에 없죠.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되니까 두 번째 자리에는 올 수 있는 카드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뺐으니까 카드가 하나만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지막 카드가 그냥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전체의 경우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6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3 팩토리얼 이렇게 쓰지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N개 중 K개를 선택하는 순서를 저희가 NPK라고 해서 N 팩토리얼 오버 N-K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면 1, 2, 3, 4, 5가 적힌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세 장을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시죠.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는 다섯 개의 카드가 있으니까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다섯 개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이제 하나를 뺐으니까 네 개가 남았죠. 네 개 중에서 아무 걸 고를 수 있으니까 For choose one 즉 네 개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가능하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다섯 개에서 두 개가 빠졌으니까 세 개가 남아있죠. 즉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수가 있죠. 그래서 세 장의 카드를 다섯 개에서 고르는 전체 경우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5에서 5 팩토리얼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permutation 3가 되고 그러면 이게 5에서 3을 뺀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실제 계산을 하면 5 팩토리얼에 여기는 5에서 3을 빼니까 2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남는 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20에 3을 곱해서 이게 실제로 60만 60이 되겠습니다. 자 60까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 개에서 k 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 순열 이 개수가 바로 npk라고 하는데 npk는 n, n-1 쭉 해서 n-k 플러스 1까지 쓴 경우고 이게 실제로는 이거를 쭉 생각해 보시면 1부터 n부터 n-k에서 1까지 팩토리얼을 쓰고 n-k에서 n-k의 팩토리얼이 아래에 있는 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n 팩토리얼 over n-k 팩토리얼을 이렇게 쉽게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상세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특수한 경우가 n-permutation n인데 n 개에서 n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 그러면 처음에는 n 개, 두 번째는 n-1 개에서 마지막 하나까지 다 곱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이걸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n의 계승, n의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합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세 개를 선택하여 세 자리 숫자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바로 9-permutation-3도 504가 되고 이건 9 팩토리얼을 6 팩토리얼을 나누어주는 명령어를 통해서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permutation인데 permutation은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n-choose-k, 그렇다면 n 개 중에서 k 개를 선택하는 순열 중에서 이 n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수를 나누어버리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순서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n-choose-k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bination은 순서와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5개가 1,2,3,4,5가 적힌 5개의 카드 중에서 3장을 선택한다. 그러면 o-choose-3 이렇게 되면 5 팩토리얼인 5 팩토리얼 곱하기 그리고 3 팩토리얼 곱하기 5-3의 팩토리얼 해주면 이게 바로 10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서로 다른 n 개에서 k 개를 선택하는 combination의 수 n-choose-k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쉽게 n-choose-k라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넥타이 500개에서 5개를 택하는 방법의 개수는 이렇게 500 choose 55가 돼서 다음과 같이 500 팩토리얼 오버 5 팩토리얼 곱하기 495 팩토리얼을 쓸 수 있고 계산해 보면 이렇게 엄청난 큰 숫자가 나오죠. 이 Sage 내부 명령어를 써서 이 500 choose 5, 이 binomial을 구하자 하면 바로 더 쉽게, 더 빠른 시간에 이렇게 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시적인 코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짜여져 있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중복순열, repeated permutation은 서로 다른 n 개의 중복을 허용하여 k 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인데 이건 n-ti-k로 하고 여기서는 무조건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처음에 n 개 중에서 아무거나 올 수 있고 중복을 허용하니까 또 n 개가 올 수 있고 또 n 개가 올 수 있어서 이걸 k 개만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n의 k 승, k 승을 구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는 바로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이 문제도 바로 5의 2제곱 즉 25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에 중복조합이 마지막이 될 텐데요.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n 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순서 없이 k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n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서 k 개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가 셉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4명의 사람이 ABC 중 1명에게 무기명으로 표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바로 3 h 4가 돼서 6 choose 4인 15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는 파스칼 17세기의 수학 파스칼이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 복습하도록 하죠.